오늘은 폐암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암의 발생 부위 폐는 심장과 함께 흉강, 즉 가슴 안을 채우고 있는 장기입니다. 가슴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 앞부분에 심장이 있고 나머지 공간의 대부분을 좌우 2개의 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폐는 상중하 3개의 폐업으로 왼쪽 폐는 상하 2개의 폐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의와 종류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합니다. 폐암 가운데 80에서 85%는 비소세포 폐암인데 이것은 다시선암, 즉 세맘,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그 나머지인 소세포 폐암은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높아서 발견 당시에 이미 림프관 또는 혈관을 통하여 다른 장기나 반대편 폐, 종격동, 양쪽 폐 사이의 공간으로 심장, 기관, 식도, 배동맥 등이 위치으로 전이되어 있는 수가 많습니다. 폐암의 위험요인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배에서 80배까지 증가합니다. 흡연 외의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간접흡연, 성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10년에서 3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역시 폐암의 원인이 되는데 최근 문제가 되었던 라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디젤 연소물, 대기오염 먼지 중에는 중금속 등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장기간 다량의 노출이 있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미세먼지 역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폐섬유화증 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폐암의 발병과 연관되며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즉 유전적 요인도 폐암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법 폐암 예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금연입니다. 그 외에 환경적, 직업적 요인들을 가능한 한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암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영양 섭취를 균형있게 하여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조기 검진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임으로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발표된 폐암의 검진권 고안에서는 55세에서 74세인 남녀 중 30감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는 매년 저설량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CT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폐암이 국가암 검진에 포함이 되어 만 54세에서 74세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 저설량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진단 일반적 증상 폐암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으며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도 일반 감기와 비슷하게 기침이나 객담, 가래 같은 증상만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피 섞인 가래나 객혈, 호흡곤란, 흉부 통증, 쉰 목소리, 상대 정맥 증후군, 신체 상반부 정맥들의 피를 모아 심장으로 보내는 상대 정맥이 막혀서 생기는 여러 증상, 뼈의 통증과 골절, 두통, 오심, 구토가 있습니다. 진단 방법 폐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일 때는 흉부 단순 X선 촬영이나 전산화 단층 촬영, CT를 통하여 폐암의 가능성을 영상학적으로 확인하며 객담 검사, 기관지 내시경 검사,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경피적 미세침흡 인세포 검사 등으로 조직학적 확진을 시행하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펫, 뇌 자기공명 영상, MRI 등을 통해 폐암의 진행 정도를 판단합니다. 폐암의 치료 치료 방법 폐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과 항암화학 요법, 방사선 요법 등인데 병기에 따라,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전신 상태와 치료 적응도에 따라 요법의 선택과 조합이 달라집니다. 1. 비소세포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기, 2기와 3에 2기 일부에서는 수술을 통하여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항암과 방사선 치료 시행 후에 수술하기도 하고, 수술로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3a기 중에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합니다. 3b부터는 수술적 치료는 어려우며, 항암방사선병용요법 또는 항암방사선병용요법 시행 후 항암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4기는 항암 치료를 시행합니다. 2. 소세포암 소세포암은 제한병기, 확장병기로 나누어지며 비세포암과는 다르게 항암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병기에 따라 치료법을 살펴보면, 제한병기에는 항암방사선병용요법을 사용하고, 확장병기에는 항암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로 폐암이 소실된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적 뇌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치료의 부작용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모두 나름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수술 후 폐렴 등의 합병증과 가슴과 팔의 통증과 숨이 차는 증상 등이며, 항암화학요법은 오심과 구토, 설사, 변비, 탈모, 빈혈 등을, 방사선 치료는 피부염, 심신피로, 식욕부진, 식도염, 방사선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 및 전의 폐암은 재발이나 전의가 다른 암보다 많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55에서 80%가 처음 진단 당시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전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치적 수술을 받은 환자의 20에서 50%가 재발을 보입니다. 흔히 전의되는 곳은 뇌, 뼈, 강과 다른 쪽 폐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담배는 폐에 얼마나 안 좋은가요? 폐암은 90% 이상이 흡연 때문에 발생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 확률이 20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간접흡연으로 이내 본인의 가족까지 폐암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양을 줄이거나 탈의 양을 줄인다고 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폐암을 예방하고 싶다면 맑은 공기를 마시거나 폐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담배를 완전히 끊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담배가 폐암의 강력한 원인이긴 하지만 담배만으로 폐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남성 폐암 환자 1분 그리고 여성 폐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흡연자입니다. 대부분은 간접흡연이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연소 중 나오는 발암물질이나 성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폐암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모든 암의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세 가지의 치료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폐암도 마찬가지고요.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로 폐암 조직을 절제하고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고 암이 작아지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를 항암 치료 중 혹은 뒤에 하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폐암의 핵심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